네 안녕하십니까 채쩜입니다. 오늘은 하루치 일어나야 할거에요. 지금 게임 중이거든요. 근데 지금 워낙 추구했을건지 아 지금이는데 이렇게 이렇게까지 승인 생출되었지? 네 야 자 이건만 이기게 하는거에요? 차야무새끼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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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징기만 했거든요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도둑 아까 조이가 도둑을 얻었거든요. 요하네시가 슈가장 깠는데 도둑이 났어요. 어 어 도둑이 났어요. 도둑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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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얘는 내가 맞지가 않냐 사우네 아 아 까위 250파스 왔어요 1대1은 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클래식 도전 클래식 도전 할 수 있을까요 무리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놔야 될까요 모르겠다 저도 몰라요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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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흡 으흡 윽룩 으아암 으? 어떻게 해? 이 자리 나무 커이면서 이렇게 잘했네 까다보면 안되네 어휴 데뷔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전 데뷔 사용하고 어디다가 어떤 카드를 아직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왠지 그 감이 운이 되어졌어 자세 아 거기 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박성가 막상되어 2판 이겼습니다. 2판 이겼습니다. 2판 이겼습니다. 으앗 아래나구야? 옆이? 어휴 무서워. 쟤 아래나구 진짜 초보네. 아마 아래나구 도끼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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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많이 믿는다. 아 안돼 희망이 없어 희망은 충전하면서 하겠습니다. 저희 아직 배터리가 없어서 일어나가고 완벽히 갑니다.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됐다. 아 봐봐 이번 판 망했다. 아 얘가 너무 강해 저는 여기 터치다운 도전 클래식 도전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거만 나온 다 야 티모나 좋은 거 뽑아야 돼 우리가 꼭 이겨야지 어 어 됐다 어 그래 대폭 카트 으어어어어열 으어엏 으어엏 흐어어어어 으어엏 아 승합화로 하고 실패 안 됐다 네 자 머스키뼈 으어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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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이냐며 으아아아아아아아다크프리스 막아막아!!! 막아야 돼!! 아악!! 막아 막아야 돼!! 아악!! 아악!! 아아아지! 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5 아니 그만! 아보야! 그걸 막아야지! 티에몬이 똥인가요? 제거 똥인가요? 나 이거 또 대답은 안들어봐서 편하게 됐어 이거 똥나무를 믿어버려야겠다 왜... 아이씨 아... 저 왜 이렇게 못해요 앞으로 촬영 안할게요 티에몬이 똥인 마지막이들 자지마! 자 음...전설... 으아악 야 좋은거 뽑아라 좋은거 뽑아라 로켓 도끼맨 좋은 장선으로 와 아 나와 아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라운드 툴을 이겨야되요 이런건 못하니까 안해야되는건데 이 랩을 이고 이 랩을 이고 이 랩을 이고 이렇게 여기에다 이거 일단 놓고 나 튀면 잘해야돼 진짜 안그러면 내가 연속뿌려진다니까 너는 다는거니 나 하는 게 39 대체 고아내 은밀밤에 은밀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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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거죠 어! 뭐야 타이밍 어 보여 화제에 넣는azar 오케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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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휴마위를 지켰다 YES! 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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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완전 미쳤나봐 정신 상태가 이상해 당연하죠 이렇게 이기는데 자 이제 연속 쓰리 크라운이나 모두 이기기나 하자 연속 게다 방심은 건물 몇 시죠? 어 아아 뭐 왜 건물 대기인데? 잠시만요 어 저 조금 별로야 아 이렇게 되잖아 아직 살아있는건데 나 말이야 아 아 맞다 여기 아 끝 야 야 빨리 방아야돼 이거 맞은 방아야랑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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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 이거 어떻게 이겨 아 이 친구들을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osse 집에 Attorney första 어떻게 추annie 아 역시를 갔거든 그럼 내가 다시 다시 왠지 왠지 이길 것 같애 느낌만 그래 이리 갔나 아 아 우야아아아아아 꿀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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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이 세상 끝까지 꿀려라 꿀려라 하니 죽어라 이행간 가라라 아무것도 도끼맨 나아가라 아 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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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압 우압 우야 비행선 아니 해골군데로 배불로 배불로 뭐야 하아 막판 갑니다 할 수 있을까요 막판 막판이라서 이렇게 멋있는 이 바다판입니다 막판이니까 시간없고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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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스파키 고쳐라 야 뭐하는거야 미친짓 아 미친짓어 어떡하니 아 다 망했네 조차마네네 어? 으악 이겼다 우리 우리는요 잘하면 이겨요 큰일 났츠 아 하지만 마지막에 이겨야죠 미연이 이래도 마지막은 좀 이겨하지 않은가요 그래 여러분 마지막은 좀 이겨야죠 그래 뭐지 자 어그로 대형석군 갑니다 아 저기 지금 망하는게 근데 이거 어떻게 된 손을 안쓰면 그냥 이대로 지는거에요 안 되잖아 네 네 구독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전원경고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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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뭐